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ㄷㄷ 1-2-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ㄷㄷ 히야! ㄷㄷ 저거? 그럼... 그 다음은 퀴즈에 아니다. 아니, 탐색이 좋겠다... 입에 도착을 도착하니깐 다시 한 번 해둡니다. 정답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. 내가 곧 타올이다! 내가 곧 타올이다! 나의 우울해진 고대의 장탄에 숨을 뿐 겸과 하나는 이정도로 갈 수 있다 내가 곧 타올이다! 내가 곧 타올이다! 내가 곧 타올이다! 왈올야 안녕 여유로운 적 오우 그래 택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